서울시 회화 딜라이브TV가 제작한 서울라이크 프로그램이 시즌3로 돌아옵니다. 서울라이크 시즌3는 서울시 의원들이 지역민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토크 프로그램입니다. 정책과 제안, 조례까지 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해 의정활동을 폭넓게 소개할 예정입니다.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방송인 석영석이 메인 MC를 맡았고 오는 5월 17일에 김동욱, 이효원 서울시 의원편으로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.